네 반갑습니다. 나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종목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 라온텍이 되겠습니다. 라온텍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됐죠. 현재 구간이 신고가 부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 시장의 개화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고 애플의 AR, MR 기기 및 글로벌 기업의 XR 기기 출시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주력 개발 제품은 LCOS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글라스 출시에 따른 올해와 내년 실적 반영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XR라는 것은 AR, VR, MR을 통틀어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온텍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게 그렇게 이제 정확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라온텍은 상장된 지가 지금 현재 59일밖에 안된 회사입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상향 하는 상황이고 저점은 계속 올리고 지금 고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약한 14,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0원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지지대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지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약한 12,000원 12,000원의 지지를 받고 약한 14,000원의 돌파를 하게 되면은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대는 12,000원 그리고 이제 저항대 같은 경우는 14,000원이죠. 참고적으로 저는 방송할 때 손절가 그다음에 목표가 그걸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그거를 지지대 저항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항대 지지대는 12,000원 저항대는 14,000원이고 이 구간을 많이 돌파하게 되면은 신고가 구간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는 5일 2평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 구간에 도달한다. 신고가 구간부터는 종가상 3시 15분 정도 3시 15분 정도 봐서 그 전이라도 봐가지고 이게 지금 5일선으로 지지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절반을 정리 그리고 그 다음 시가 그 다음날 시가에 다시 5일 2평선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매매 주체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9,000주를 팔았는데 전일에 23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23만 1,000주를 팔면서 19,000주 순매도로 전환됐고 그 전에는 순매수 했는데 전일 외국인이 대량으로 23만주를 팔면서 외국인이 순매도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팔고 있네요. 이 종목 핸들링한 게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한 달 동안 24만 5,000주를 팔았습니다. 기관이 24만 5,000주를 팔면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인데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중에 주로 누가 팔았냐?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투신이 조금 입질이 들어왔고 연계금이 조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현재 별로 관심이 없고 전반적으로 금투, 금융투자가 현재 이 기관을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39만 6,000주를 팔았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 공모 전에 공모 전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차익시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대하고 그다음에 저항대로 말씀드렸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비율이 3.02%입니다. 3.02%로서 다소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 분소로 들어가서 신용비율이 그래도 4% 이상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소로 들어가서 최대주주가 29.72% 그리고 상업펀드 같은데요. 5%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라고 했는데 29.72%라면 30% 정도 가까우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문제 없는 정도다. 왜냐하면 최대주주 20% 그 다음에 대형주는 최대주주가 20% 이상 중소형주는 최대주주가 30%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책임경이 되겠습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관리도 하고 신경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신경을 덜 쓰게 돼요. 덜 쓰게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뭐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 최대주 지분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하는지. XR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AR, VR, MR 거기에 이제 스마트 안경, 차량용 HUD, 빔 프로젝트 등이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R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글라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그런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매출액은 58억에서 109억 넘어갔고, 다만 다행인 것은 적자에서 흑자전환했다. 이런 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는 68% 낮아서 괜찮은데 유보율도 1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보율도 낮아서 재무적으로 그렇게 막 튼튼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단기손익이 흑자전환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95% 그리고 EPS는 21원. 이게 분석을 밸류에이션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평가 상태로 당연히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지지대가 12,000원 그리고 저항대가 14,000원이기 때문에 14,000원을 돌파되면 신고가 구원이 나올 수 있고, 신고가 구원이 되게 되면 5일 2평선이 돼요. 5일 2평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5일 2평선을 그 다음날 시가에 돌파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분석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분석한 종목은 라온텍에 대한 분석 종목이었고요. 저는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